내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환율 모르면 주식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달러의 흐름으로 읽는 주식투자 전략. 오건영, 김영희, 슈카월드, 홍진채 강력 추천. 백석현 지음 위너스 부께서 펴낸 책입니다. 프롤로그. 환율쟁이가 주린이에게. 가격이 상승하는 주식시장에는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뛰어듭니다. 요즘 말로 주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린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대응할지 별다른 고민 없이, 즉 준비가 안 된 채로 투자에 뛰어듭니다. 물론 주린이기 때문에 투자하기 전 미처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투자에 나선 뒤에라도 지체하지 말고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대책을 세우면 됩니다. 상승장이 끝나기 전에 팔고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산 주식 가격이 오를수록 나의 자신감도 함께 상승하고 나는 투자에 소질이 있는 거 아니냐며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물론 오르던 주식인데 하필 내가 매입한 뒤로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린이에게는 투자에 자신감이 붙는 그 시점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판돈을 키워서 베팅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이익을 2배, 3배로 증폭시켜줄 레버리지 상품에까지 손을 뻗기도 합니다. 손실의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만약 여기서 성공하더라도 이 성공의 경험은 자신감을 더욱더 높여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되고 결국 큰 손실을 안겨줍니다. 상승장이 끝나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투자는 내 적성에 안 맞나 봐 라고 푸념하며 주식시장을 멀리합니다. 이후로는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치부하고 웬만한 상승장에는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역사적 상승장이 다시 오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반복해서 들은 뒤에야 고민 끝에 다시 투자를 합니다. 여전히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말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더드 케인스는 투자자라면 장기 결과를 목표로 해야 하고 장기 결과에 의해서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실로 돌아섰다고 해서 정리하고 잊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괜찮은 주식이라면 결국 언젠가는 다시 오르기 마련인데 주린이들에게 이 말이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주식시장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는 중무장을 하고 사주 경계하며 조심조심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린이들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전쟁터에 나갑니다.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드느냐 생산적인 투자처로 만드느냐는 전적으로 주린이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주식시장에 발을 들였어도 나 자신을 다금질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 않는다면 마치 이제 막 걸음을 떼 신호등도 볼 줄 모르는 아이가 큰 차들이 쌩쌩 달리는 큰 길을 혼자 걷는 것과 같습니다. 손잡아줄 어른을 찾아야 하고 그 어른은 초반엔 유명 유튜버가 되겠지만 스스로 판단한 힘을 길러줄 투자의 고전들에게까지 손을 뻗어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잠깐 발을 담갔다 빼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의 승자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돈이 돈을 벌어들이는 마법을 보고 동경만 할 뿐 이상대적 박탈감을 달릴 길이 없습니다. 그저 계좌를 잠깐 스쳐 지나가는 오르지 않는 월급만으로 착실하게 통장 잔고를 불리는 것은 언감생신입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꿈인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리지 못한다면 주식과 같은 대한 자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그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것을 뼈저르게 느끼고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열심히가 아니라 잘해야 한다는 충고도 많이 들었고요. 어떻게 좋은 결과 자산 증식을 얻을 수 있을지 깊은 고민 없이 단지 착실하게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자산을 불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이익을 많이 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익에 대한 욕심을 내기 이전에 손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익에 눈이 버는 순간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손실은 비합리적 결정에서 파생됩니다. 널리 회자되는 워렌버핏의 명언이 있습니다. 첫째는 손해보지 않는다. 둘째는 첫째 원칙을 잊지 않는다. 주가 급등을 노리고 투자한 주식은 주가 급락의 위험도 내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버핏이 아닌 이상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보지 않을 확률을 높여가야 합니다. 나의 비합리적인 결정을 줄여야 하고 이기는 확률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줄인이들이 해야 할 질문은 지금 이 주식을 사냐 마냐 무슨 주식을 살 것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책을 봐야 합리적이고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책이 아니라 세대를 관통하는 고전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해 공부를 하듯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리는 것입니다. 이 책의 독자들이 그런 투자의 고전에 손을 뻗게 된다면 그것으로 이 책의 소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학년 동기만 천명이었던 까까머리 고등학생 3학년 시절 전교 1등을 하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학교에서 잠만 자고 깨어있을 때는 농구만 했습니다. 머리 좋은 친구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졸업하고 들으니 그 친구는 문제집 한 권을 사면 그날 당일에 통째로 다 풀고 나서야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1년, 2년이 아니라 롱런하며 장기적으로 이익을 낸 승자들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자질을 스스로 키워낸 분들입니다. 주식을 지금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답이 없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자산을 보유했을 때 투자자에게 보이고 들리는 것과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관찰자일 때 보이고 들리는 것은 의외로 차이가 큽니다. 정보 습득력이 다른 것이죠. 보유하면 보이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초보 개인 투자자, 주린이들은 주식을 보유한 직후부터 금융시장 뉴스가 눈에 더 잘 보이고 더 잘 들림을 느낄 겁니다. 준비 없이 투자하지 말라지만 준비만 하다간 진입조차 못하니 일단 지르고 시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소액이어야 합니다. 사실 필자가 이 케이스였습니다. 준비하고 시작하려다 몇 년이 흘렀고 이러다 평생 투자 못하겠다 싶을 때 마음이 동하는 주식이 생겨 무작정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의 가격이 별로 오르지도 않은 채 세계 경제의 엄청난 악재가 터졌습니다. 대형주였음에도 순식간에 반토막 나고 더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보유하게 되니 보이는 것만큼은 달라졌습니다. 주린이가 주식을 질렀다고 해도 금융시장 소식에 대한 이해력까지 욕심만큼 빠르게 향상되지는 않습니다. 주식 뉴스에 자꾸 해외 뉴스가 끼어들어오고 미국 대통령의 언행, 중국 뉴스, 정책 변수, 달러와 움직임 등이 자꾸 거론되는 것을 보고 듣노라면 키는 얇아지고 입은 삐죽, 코는 실룩, 머리는 어지럽기 시작하죠. 이걸 다 어떻게 어느 세월에 공부해서 이해하나요? 주식 가격의 변동은 거대한 자본의 이동에 영향을 받고 자본의 이동은 전세계의 돈인, 달러화 흐름의 그 자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이 책은 주식과 달러화를 최대한 단순하게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풀어갔습니다. 간단하게 이해의 틀을 잡고 나서 다른 전문가들이 풀어내는 스토리를 들으면 더 잘 들리기 시작하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지만 언젠가 제 아이들에게 설명해 줄 때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풀어보겠습니다. 자본시장이 성장할 때 여러분의 자산도 반드시 같이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자본시장의 성장은 1, 2년이 아니라 우리 일생을 함께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전할 때 앞차만 보고 달려서는 안됩니다. 앞차만 보지 않고 옆차선과 전방, 신호등을 확인하고 사이드미러, 백미러까지 보듯 자본시장에 들어선 뒤에도 시야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책 쓸 의지가 없던 필자를 용의의 여의주를 굴리듯 용한 제주로 출간해 이르게 한 내 인생의 원픽 승희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홀쩍 커버린 미님이 승준, 승우, 물심 양면으로 희생하신 부모님과 형,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는 장인 장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장모님 힘내세요. 인자하신 임근일 본부장님과 언제나 힘이 되어주신 권혁상 센터장님, 전설의 외환 딜러 김장욱 부장님, 소재용 팀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적 자극을 주신 김영익 교수님과 트레바리 홍진채 클럭장님, 김윤진 클럭장님, 김은우 파트너님께도 빚을 진 마음입니다. 이 책에 공이 있다면 이분들 덕이고 과가 있다면 저의 소치입니다. 큰형님을 비롯해 늦은 저녁 만악의 불꽃을 태웠던 경제대학원 동기들과 상문화공 빠스카 인연, 이상용 선생님, 문봉환 선생님, 진원순 선생님, 선곡 친구들, 이외에 일일이 언급하지 못한 동료, 선후배, 친구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백석현 파트 1. 환율이 주식시장을 안내해요. 주가와 환율, 단순하게 이해해요. 주가와 환율, 금융시장이 서로 다른 가격 변수이지만 결코 별개의 가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에는 달러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식 처음에는 뭘 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주식의 한 종목도 왜 올랐다가 내리는지 모르겠고 뭘 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세상을 받아들일 때 무의식 속에 모든 것을 단순화하고 있었습니다. 애기일 때는 엄마냐 아빠냐부터 구분했고 잘했다 못했다, 맞다 틀리다, 그다 작다, 좋다 나쁘다, 남자, 여자, 너와 나, 우리와 너희 지금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둘로 나누어 이분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외국, 강대국과 약소국, 승리와 패배, 입장과 퇴장, 호재와 악재, 상승과 하락, 절대값과 상대값 사람만 그럴까요? 사람이 발명한 우리 시대의 컴퓨터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보여주기 전에 내부 처리 과정에서 모든 데이터를 0과 1, 2개로 표현합니다. 이진법이라고 합니다. 망망대기 같은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환율도 이렇게 이해할 수 없을까요? 자,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을 이분법으로 단순화해보겠습니다. 우선 주식시장에 발을 디딘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이 주식을 살까 말까? 이 주식이 아니면 뭘 사야 하나? 산다면 언제 살까? 매입한 뒤에는 팔까 말까? 팔기로 했으면 언제 팔까? 이러한 순간의 선택마다 결국 내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의사결정을 하려면 판단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어렵고 막막할수록 단순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주식도 잘 모르겠는데 왜 어려운 환율까지 봐야 하느냐고요? 주식만 보는 것보다 환율과 함께 보는 것이 개념 잡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먼저 환율보다 조금은 더 익숙한 주식부터 분자, 분모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주가를 분자, 분모에 대응시켜 봐요. 주식시장에서 주가는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리나요? 기업에 좋은 소식이 생기면 오르고 나쁜 소식이 생기면 하락합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합니다. 기업의 좋은 소식, 호재라면 이익이 증가할 만한 소식이고 기업의 나쁜 소식, 악재는 이익이 감소하거나 손실이 생길 만한 소식이겠네요. 결국 주가를 흔드는 것은 이익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입니다. 주가와 이익이 함께 가니 주가를 분자, 분모 형태로 표현한다면 이익은 분자에 해당합니다. 그럼 분모는 어떨까요? 기업은 최대한 살아남아 천년만년 돈을 벌어 번창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자자가 기대하는 바와 같습니다.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이라면 1년 후 이익이든 5년 후 이익이든 모든 함께 지금의 주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자사 제품을 기존 거래차가 아니었던 테슬라에 향후 5년간 매년 동일한 금액의 수출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면 이익 증가가 가시화되었으니 주가가 상승합니다. 그런데 바로 금년에 생길 이익과 5년 후 이익이라면 시차가 있습니다. 시간은 돈이라고 하죠. 금년과 5년 후 벌어들일 이익이 같더라도 현재의 주가에 반영될 때는 시간차 때문에 서로 다르게 반영됩니다. 주가에는 5년 후에 벌어들일 이익이 올해 당장의 이익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반영되는데 5년 후의 이익이 더 적은 이유는 우리가 시간차에 금리, 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주가를 분자, 분모로 표현할 때 분모에 대응되는 것이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분모가 커지니 주가는 하락하고 금리가 낮아지면 분모는 작아지니 주가는 상승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익 전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국내 기업의 주가는 하락합니다. 반대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주가는 상승합니다. 유학해서 정리하자면 즉, 기업의 이익 전망이 증가하면 주가가 상승하고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겁니다. 반대도 성립합니다. 기업의 이익 전망이 감소하면 주가가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주가가 상승합니다. 분자에는 기업의 이익, 분모에는 금리가 대응됩니다. 이제 환율도 분자, 분모, 구도로 단순화해 보고자 하는데 그 전에 환율 개념부터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환율 한마디로 달러화의 가격이에요. 사람들은 환율이라고 하면 달러화부터 떠올립니다. 환율은 외국 돈의 가치를 표현하는 가격 변수입니다. 외국 돈의 대표는 미국 달러화입니다. 전세계 외환시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래가 일어납니다. 하루에만 평균 6.6조 달러 가량입니다. 2020년 1년간 한국이 수출했던 총 금액의 13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불과 하루의 거래량입니다. 그 중 10중 8구가 달러화를 낀 거래입니다. 교환하는 돈이 어느 한쪽은 대부분 미국 달러화라는 겁니다. 어느 나라 돈이든 국경을 넘어가면 일단 달러화로 바꿔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태양계 행성들이 태양 중심으로 공전한다면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각국의 통화들은 달러화를 중심으로 공전한다고 보면 됩니다. 즉 미국 달러화는 미국을 넘어 전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전세계인의 돈입니다. 그래서 보통 환율이라고 하면 달러, 원환율을 떠올리면 됩니다. 명칭은 원달러환율, 달러원환율 어떻게 불러도 좋습니다. 부모님을 칭할 때 엄마, 아빠라 부르든 아빠, 엄마라 부르든 무방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빌자는 달러원환율이라 하겠습니다. 환율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달러화의 가격을 생각하면 됩니다. 환율의 본질이 달러화와 같은 외국 통화와 한국 원화의 상대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원화를 기준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달러화를 기준으로 움직임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한국을 중심에 놓고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환율이 하락했다. 이런 식으로 달러화가 아닌 원화를 중심으로 서술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독자를 배려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중심으로, 즉 원화를 중심에 놓고 이해하려는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환율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머릿속에 정리되기 전에 원화를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면 헷갈리기가 딱 좋습니다. 환율이 상승했다고 할 때 달러화 가격이 오른 것을 달러화 강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상승과 강세가 같은 방향의 의미이기 때문에 달러화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고 하면 환율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을까요? 환율은 상대적인 가격이니 원화 가치가 상승했으면 상대적으로 달러화는 하락했을 겁니다. 그럼 달러화 약세로 환율이 하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 과정은 마치 걸림돌 하나가 놓인 듯 우리 머릿속에서 그다지 매끄럽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원화 가치를 환율 개념에 바로 연결시키지 말고 대신 한국 자산의 가치와 동일시하고 한국 자산의 가치는 코스피 지수를 떠올리세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원화 가치를 중심에 놓고 환율을 얘기하면 외환시장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을 하나 놓고 시작하는 것이 됩니다. 외환시장은 달러화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달러화를 중심에 놓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율을 통화 가치와 연결시킬 때는 원화가 아니라 달러화를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세요. 만약 언론에서 원화 가치 상승을 얘기하면 거꾸로 달러화 가치 하락으로 머릿속에 바꾼 다음 환율과 연결시키세요. 달러화의 흐름은 전세계 자본의 흐름이에요. 거듭 강조하지만 미국 달러화는 그냥 평범한 돈이 아닙니다. 세계 어디서나 통화는 돈입니다. 미국 돈이지만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에 수출할 때도 대부분 달러화로 결제됩니다. 중간에 미국을 거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은행에서 유로화와 원화를 교환해 주기도 하고 엔화 대 원화, 캐나다 달러화 대 원화, 베트남 동화 대 원화 이렇게도 환전해 주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은행이 고객의 편의상 바로 교환이 되도록 업무를 단순화한 것입니다. 호주에 유학 가려 은행에 우리 원화를 챙겨 호주 달러를 사러 가면 은행 직원이 호주 달러를 그냥 바꿔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원화를 미 달러로 바꾼 뒤 다시 미 달러를 호주 달러로 바꾸는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물론 자잘한 금액의 경우 껀껀히 그 과정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금액을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일본 사람이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도 달러화를 거칩니다. 엔화를 들고 오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달러로 먼저 바꾼 뒤 다시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사우디 자본이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도 달러를 들고 옵니다. 원유 거래, 금, 은 거래도 모두 달러화로 가격이 책정되고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무역이든 금융이든 국제적인 거래는 달러화가 기본 매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달러화의 흐름은 전세계 자본의 흐름이고 전세계 자본의 흐름은 달러화의 흐름이라고 단순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환율을 분자 분모에 대응시켜봐요. 이제 달러 원 환율도 분자 분모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로마 시대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다면 우리 시대의 돈과 금융은 뉴욕을 통합니다. 외환시장을 지배하는 달러화를 기준으로 여기서도 이분법을 적용해서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팁이라면 금융의 해계모니는 미국이 지고 있지만 세계 경제의 해계모니는 이미 중국으로 넘어온 듯합니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보면 미국 경제보다 중국 경제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네트워크나 세계 경제 성장에서 중국의 기여도 제3세계에 침투하여 경제 영토를 넓히고 있는 중국의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미국 내 문제에 골머리를 앓는 미국을 이미 앞지른 듯합니다. 명목 GDP 측면에서는 아직 미국이 앞서지만 2030년이 되기 전에 이마저 중국에게 추월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미국을 기준으로 하여 분자는 미국 경제를 대입하고 분모는 미국을 제외한 세계 경제로 대응시켜 보겠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세계 경제에는 중국, 유럽, 한국 등이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보다 더 강하게 성장하면 분자가 분모보다 상대적으로 커지니 원달러 환율은 상승합니다.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달러와 강세인 것입니다. 반대로 미국 경제보다 세계 경제가 더 강하게 성장하면 어떨까요? 분자보다 분모가 더 커지니 달러와는 상대적으로 약세, 달러 원환율은 하락합니다. 참고로 금융시장은 현재 수준보다 변화의 방향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주가나 환율을 바라볼 때 현재 수준보다 앞으로 올라갈지 내려갈지 변화의 방향을 더 궁금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를 얘기할 때 단순히 성장률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률 변화의 방향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성장률이 2%, 세계 성장률이 5%인 상황에서 미국 경제가 성장 모멘텀이 붙어 3% 성장을 향해 가고 세계 경제는 성장 모멘텀이 약해져 4% 성장을 향해 간다면 미국 경제, 즉 분자가 커지는 상황이 되어 달러 원환율은 상승하는 것입니다. 다른 경우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 미국 경제가 부진해도 세계 경제가 더 죽을수면 분자보다 분모가 더 많이 감소해서 달러 원환율이 상승합니다. 반대로 2002년처럼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보다 더 부진하다면 분자가 더 많이 감소해서 달러 원환율이 하락합니다. 달러화는 곧 신용이에요. 돈은 신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가 5만원짜리 지폐를 상대방 불문하고 주고받는 것도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한국은행이 그 지급을 보장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용의 끝판왕도 역시 전 세계인이 모두 찾는 달러화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뭔가 안 좋은 소식이 들리거나 어디서 전쟁이 터지거나 경제 위기가 터질 것 같은 분위기예요. 불길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다지요. 금융시장에서 불길한 예감이 들 때 달러화를 사면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이 생소한 전염병이 갑자기 찬 거라면서 시장이 공포에 빠지거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거나 이런 불길한 일이 덮치면 신용이 마릅니다. 신용이 경색된다고 표현합니다. 그런 불행한 일이 덮치면 다들 긴장하여 리스크를 줄이려 합니다. 믿음을 의미하는 신용은 경제적으로 외상값이나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돈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신용 거래라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을 신용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신용이 기본적으로 달러화를 통해 흘러나갑니다.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외화로 차입을 해도 달러와 차입이 기본입니다. 신용이 말라버리면 즉 신용이 경색되면 금융시장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신용 경색을 일으킨 사건 때문에 자산 가격들이 급전 직화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사건들이 그런 사례입니다. 그럼 신용을 밑거름으로 투자되었던 자산 가격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증권사의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 거래를 생각해보면 주식 투자자에게 신용을 제공한 증권회사는 향후 융자금 횟수를 보장받기 위해 고객의 잔고가 일정 금액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부족분을 채워 넣을 것을 요구하고 이에 고객이 응하지 못하면 강제로 반대 매매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사건이 터지면 주식을 포함해서 수많은 자산 가격이 일제히 하락하니 이런 반대 매매가 본무를 이룹니다. 이때는 정말 하락의 하락을 부르는 사태로 이어지고 여기저기서 폭락 도미노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업들은 어떨까요? 코로나19와 같은 대형 악재가 터지면 기업들은 당장 현금 횟수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공장이 중단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제품 판매량이 뚝 끊길 수도 있고 거래처도 대금 지급을 최대한 미루려 합니다. 한마디로 돈이 돌지 않아 유동성이 뚝 끊기는 상황에 노출됩니다. 만약 기업이 해외에서 달러를 차입했다면 상황 압박에 더해 달러 강세로 인해 자국통화 기준의 부채 상환 금액까지 불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은행들도 비상대응에 들어가서 새로 대출을 일으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고객들의 현금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 은행들도 고객의 인출 요구에 대비해서 최대한 자금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은행의 속성상 고객의 예탁금 전액을 보유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자산운용사나 해지펀드 등의 자본을 맡긴 투자자들도 한꺼번에 자금 인출 요구를 해옵니다. 그럼 해당 금융회사는 펀드 등 운용하던 자산을 대거 환매해서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른 경쟁사나 자본시장 참가자들도 같은 상황에 맞닥뜨렸으니 더 하락하기 전에 남들보다 빨리 자산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자산가격의 하락이 가속화됩니다. 최대 금융시장인 미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달러와 몸값이 급속히 올라갑니다. 그럼 해외에서는 어떨까요? 달러와는 거래가 자유로운 국제통화이면서 저금리 통화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대부분의 기간에 다른 곳에 투자하기 위한 펀딩 통화로 아주 많이 활용됩니다. 앤화나 유료화도 많이 이용되고요. 그렇다면 이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일단 달러와를 빌립니다. 그런 다음 외환시장에서 달러와를 팔고 투자하고 싶은 국가에 통화를 삽니다. 투자 대상 국가가 한국이라고 가정하면 원화를 사서 한국 주식이나 원화 채권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대형 악재가 터지면 어떻게 할까요? 재빨리 한국 주식을 팔고 원화를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로 바꿔나갑니다. 그리고 달러화를 되갚습니다. 이런 거래 형태를 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투자 대상은 주식이 아닌 채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외환시장에는 캐리 트레이드가 엄청난 규모로 매일같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투자에 활용하기 위해 달러화를 빌리는 거래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전세계 무역 거래량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 악재가 터지면 달러화를 사겠다는 수요가 폭증하고 환율이 급등합니다. 상대적으로 위험하다고 인식되는 신흥국에서 자본이 급속히 빠져나가는 배경입니다. 이렇게들 달러화부터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화를 안전자산 중에 안전자산이라고 합니다. 신용이 경색되면 모두가 가장 유동성이 좋고 안전하며 신뢰성이 높은 달러화를 손에 쥐고 있으려 합니다. 돈이 돌지 않고 전세계적으로는 달러화가 돌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미국이나 전세계에 동시적인 충격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국에서부터 달러화 강세가 시작될 것이고 한국 고요 문제가 터졌다면 기존 행해진 캐리 트레이드가 환수되면서 달러화가 상승합니다. 결론적으로 달러화는 금융위기의 징호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달러화 가격 움직임을 통해 금융위기 징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달러화가 평상시 움직임에서 벗어나 급등한다면 의심의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주식에도 경고음이 울리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오늘 미라크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